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인트로 화면 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평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자,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날 망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 속에서 자, 어두운 그곳을 헤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이 준 기회죠. 휴, 다행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11월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수치감, 이런 수치감과 이 자부심은요. 같은 맥락의 감정이라고 명심하시 바라고 수치심과 열등감 없이는 자부심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수치심과 열등감 이외에는 바로 실력이라는 중무장으로서 다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능은 바로 리허설이 아니고요. 6평 수능은 리허설이 아니고 진짜 수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능을, 6평 수능을 앞두고서 긴장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특히 여러분들 고3 학생들한테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고3 아직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중압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저 중압감과 부담감과 이 상황을 어떻게 될까 넉만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히 하늘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아놓고서 결국 거기서 자기 스스로의 초시포 울트라 캡슘 짱의 초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허황땡인 말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꼭 명심하시고 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6평 특집으로서 이미지 스크린을 제가 바로 이 강의 이후에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물류한 교과를 어떻게 처음까지 하나의 스토리 시켜서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실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이 표면화가 되면서 문제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 스크린 이거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필책 특강 시리즈는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이런 필책 특강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표 올려주고 있는데 결코 쉽게 올리는 강의 절대 아닙니다. 자 한 강좌 준비하기 위해서 자 하룻밤을 꼬박 세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강좌입니다. 드디어 이제 6시리즈를 지나서 6평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국제위칸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에너지 띠와 반도체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너지 띠와 반도체 적당히 외우고 나서 그리고 EBS 수특 보니까 어때요. 안 풀리죠. 자 사실 물류한 교과라는 것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물론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죠. 실생활에 그런 차원을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지만 자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소드리는 그런 필책 특강시를 준비 중이고요. 또 정상파와 악기 이 부분 3월 4월에 그 마디라는 그 명칭 하나를 몰라서 우리 고3 학생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자 악기의 소련 원리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이 강의는 이제 바로 무료로 제공될 건데 3시리즈를 알아서 3평 직전 직후 또 올려드렸었죠. 마찬가지로 1년을 계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즉흥적으로 단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교감의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결코 우스켜보지 마러 즉 커밍순이라고 써놨는데 선생님이 지금 약간의 좀 못 간 게 남아 있어서 내일 하루는 제가 좀 투병 생활을 한 다음에 갈뿐한 몸으로 바로 필책 특강을 준비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6평 직후에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 선생님이 이런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이제는 뭐 이벤트니 이런 게 아니라 6평 재활 게시판이라 해서 여러분들 이 게시판 코너를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글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여튼 자기가 6평 끝나고 나서 소감도 좋고 그 들어온 그 마음 처절한 마음 좋고 뭐든 올리십시오. 선생님이 여기 보고서 바로 6평의 특집의 열공 지원을 영상 준비 중이고요. 하다못해 뭐 제가 뭐 속옷 바람에 시건방 춤이라도 추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6평에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우스파이 이거 괜히 얘기했나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6평 이후에 여러분들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6평이라는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능의 연장선으로 연장선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4가지를 좀 여러분들 광고를 드린 거고 자 이때 말씀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험이란 것은요. 정말 이거는 경험만큼 훌륭한 성공의 열쇠는 없죠. 우리 수능 연련인들 그러니까 우리 N수생 여러분들은 작년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면서 아마 좋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물론 N수생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라 그랬죠.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능 수능날 그 D-Day의 2주간이 결국은 수능날을 결정하죠. 물론 그 이전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2주부터 벼락치간도 될 일은 아니죠. 자 1년 동안 마라톤의 긴 여전을 거쳐고 나서 바로 화룡점정. 점을 찍는 그 순간이 순간이 바로 2주간이라는 건데 이때 바로 수능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불안감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긴장 가셔야 돼요. 두려움 가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것이 벌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죠. 디딤돌 삼아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실력이라는 것으로서 중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십시오. 6월 달에도 연습해보고요. 9월에도 연습해보시고 수능 디데이 2주간에 해야 할 일들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자 수능이라 생각하시기 바라고 일단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미지 스크린을 작업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그림이 그려지듯이 A부터 Z까지 이건 이렇고 그 다음 달은 이렇고 그 다음 달에 뭐가 나오고 아 이 부분에서는 어떤 좀 굵직한 개념이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이렇게 출제될 때는 내가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 스크린 작업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되고 자 여기 선생님의 경험을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강 수업이 놓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 직전에 선생님은 그 강의실을 떠올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꺼내고 그 전에 진도가 어떻게 나갔으니 자 어떤 진도 내용으로서 복수를 훑어서 어떤 일을 끌고 나갈 것인가 중간에 돌발 상황으로 한층 갑자기 질문을 꺼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 나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쫙 세우듯이 여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러한 교과 진도 내용에서 굵고 결정적 한방의 주제를 반드시 선정하시고 이 결정적 한방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강의에 들어간 얘기 아닙니다. 스페셜 탑 강좌가 결정적 한방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위크한 주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주제를 보시면서 거기에 붙은 강한 예제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제와 개념이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무리 기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가 돼서 이미 많이 나왔어요. 100여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시행됐던 5.17 예비 시행 또 지금의 현 고3 예전에 고2 때 봤던 6월 9월 11월 그리고 올해 치렀던 3월 4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얼구 6개는 120문항이네요. 120문항에 여러분들의 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함께 수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교재 안에서 조금 강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동일 주제로 시리즈화 하셔야 돼요. 자 알겠죠. 이게 일단 교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디데이 2주간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쓸데없는 문제 찾아서 풀고 결코 실력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또한 여러분 제가 수능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6월 5일 이제 6월 5일 어떻게 할 것이야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2주 전부터요 매일 하루에 4번 정도 이 생각을 하세요. 아침 8시판 아 언어시험지를 받아 보는구나 어떠한 지문이 나올까 단 1분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서 한 10시경에 이제 수학시험지를 받아 봤을 때 아 어떻게 나올 것이야 그게 맞지 않더라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경에 물론 시간 좀 차이들이 있죠. 정확한 시간 따로 있으니까 영어시험지에 어떤 문제들 어떤 질문이 나오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당황할 것이야 또 오후가 돼서 점심 끝나고 3시경에 3시 몇 부터 이렇게 되지만 또 과학시험지에서 내가 물리 나는 화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야 그 시간대별로 그 시험지 받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5시 넘어서는 그래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허탈해했을 것인가 이것도 상상하시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해설 강의를 확실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6월 5일날 우리가 1차 수능이 있죠. 자 그런데 6월 6일이 마침 현충일로서 공휴일입니다. 학교 안 가죠? 우리 N생 여러분들 학원 안 가죠? 바로 6월 6일은 아주 잘 편성된 것 같아요. 일부러 요날 보는 것처럼 이날 보았던 그런 평가원 기출문제 그 처절함이 사라지기 전에 해설 강의 이용해서 확실하게 분석 끝내셔야 합니다. 그 가슴에 쓰라린 상처 트라우마 제대로 빨리 손 봐야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는 듯 하여도 속에는 독소가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메가스 선생님들 이날 그 다음날 노는 날 해가지고 아주 그날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평가원 모여서 끝나고 밤새 삼아 준비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6월 5일 이제 시험지를 한 5시나 받아보겠죠. 받아보고 나서 밤새도록 우리 연구 선생님들 오늘 이때 퇴근 못해요. 밤새도록 연구 준비해서 6월 6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업로드되는 해설 강의는 지상 7일이 지금까지의 가장 최고의 강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해설가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컷션 경고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능 2주 전에 인터넷에다 시간 쏟을 거예요. 당연히 TV에 시간 쏜 사람 문제 있죠. 마찬가지예요. 6평도 6월 5일도 수능입니다. 그 2주간 자신이 보는 수강 강좌 외에는 결코 클릭질하지마. 결코 인터넷을 하지 말고 결코 왜 갑자기 인터넷만 키면 그렇게 세상사가 궁금해져. 네이버 기사하고 네이트 서로 연락하고 하지마. 수강 강좌 시청하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데 눈도 돌리지 말고 인터넷 상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 누구랑 마찬가지인데 한 번 인터넷을 돌아다 보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터넷 상에 표류 안 돼 시간 소모 철저하게 수로 차단하시고 지금부터는 모든 집중을 6월 5일날 하십시오. 물론 교과마다 전 범위가 다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특히 우리 수능 연예인들 N수생들은요 새로 바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학이나 이런 교과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이었다면 2분의 1 이상은 분명히 다 진행됐을 겁니다. 그럼 보지 못한 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3월 4월 모의고사 보면서 또 사설 모의고사도 N수생들은 봤잖아요. 그런 모의고사에 있는 문학만이라도 그런 진도에 포함시켜서 자신이 직접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후반부에 가지 못한 진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이미 스크린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쩌면 선생님이 이런 학습법 영상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끊을 테니까 바로 그 다음 강에서는 이미 스크린 어떤 것이 여러분이 준비되는지 선생님이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Nex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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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